아 막판 해야겠다 나 눈쟁이인줄 알았어 난 다 이해하지 상대 위도 있다 위도우 오른쪽 얘네 미쳤나봐 나만 봐 위도우 정면 2요 나 이거 메가 먹고 가 천천히 천천히 위도우 왜 이렇게 말 좀요 오케이 위도우 정면 2층에 있는거 같은데 상대가 저만 보네 뭘 나한테 어 잠깐만 타임 여 트랙 오른쪽 2층 어 뭐야 위도우 훅샷 훅소리가 왜 안들렸지 내 훅이랑 같이 들어갔나 아이고 우리 초월 있는 애가 죽었다 알았죠 볼 씨바 나만 보는데 오케이 오케이 치는 오는거야 폴 크게 온다 올반빔 야타 꼬도 랩포이스 빠지 탑 탑 탑 제니한테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제니한테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어 제니한테 나한테 온다 폴 빠지고 폴 낙사 같은데 폴 낙사 같은데 야타 개필 야타 오른쪽에 개필 트레님 야타 털야 드리클 폴 필 어 폴 힐팩 먹었다 나 뒤에 이거 맞을래? 폴 이거 2도 없는데 나 죽어요 야타 개필 야타 개필 나한테 그래 얘네들 다 진짜 땅에 잘하네 잘하네 야 위도우 정면 깜짝 놀랬다 야 역시 현역은 다르다잉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위도우 그 오른쪽 아래에 있었어요 가면 75개 쭉쭉 스페이 잡았어 나이스 위도우 잡았어 위도우 정면 아직 폼 살아있다구 폴이 존나 때리는데 이거 좋아가는? 야타 반 위도우 예쁘봐요 나이스 잘 밀었다 폴도 뺐다 붙을게 폴 뒤에 폴 뒤에 폴 뒤에 나한테 이거 이거 봐줘 폴 봐주라 렐리 커줄게 로게 피해 자 나 적었어 트레플스 나이스 위도 왼쪽에 기가 막혔다 이거 폴 2층 폴 틀에 나한테 온다 이거 여기 낙하줘 그 빼야되요 자리에 대한 데 골드에 대한 데 나 그거 살려줘 아 뭐야 이게 내가 왜 죽어 나 왜 몸참 맞고 가냐 너무 힘들다 자 위도우도 힘든데? 위도우도 힘든데? 위도우 속량 위도우 속량 일로 오다 일로 트레에 개피해 바라 죽겠는데? 왜 잘해 살긴 살았어 왼쪽 끝에 4탄 펼 쓰면 되겠는데 빠지 빠져나 트레 너무 혼자 하지마봐 우리 땅 좀 먹은거 같은데? 대자 잡았어 나 괜찮아 나 살았어? 꼴디에 밤빛? 안되지 안되지 한번만은 당하지만 두번은 안 당하지 랠리 작중 랠리 작중 전혀 더 나가는데? 위도우 정면 나도 나갈게 위도우 훅샷 들어올거 같긴 한데 쐈는데 너무 늦었다 위도우 노후 나 쪽 자리를 잘랐어 나이스 위도우 오른쪽 아래? 랠리 푸시하고 자탄을 빼고 야 자리다 자리다 피해 나이스 경기 느낌있다 야 위도우 정량 그만 쳐맞아라 더 쳐맞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힐 했어 야 위도우 반피야 한대 톡 때려놨어 내가 브리필 야 브리필 어 브리필인데 어 위도우 피해인데 아 시발 랠리 받았어 저거 랠리 아니면 잡은건데 아 안되겠다 어허 어허 파지는 안되지 안되지 힐 힐 어 일로 올 수 있나 일로 오면 캐나가 잘하셨어요 트레이는 잘랐어 야 자리야 이거 너무 깝찌는데 이거 말도 안되게 깝찌는데 어 트레이어야 돼 일단 트레어 밟아 어 우리 상대 트레이더 나한테 트레이박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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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딱 센스가 없네 센스로 딱 알 줄 알았지 그냥 다 잡아버렸고 척 타고 들어오지? 유도 못참지 이걸 참아? 이거 진짜 호그 겜자픽이다 이거 안났다 저렇게 잘리면 이제 ㅈ대는 거야 내 상대 트레저 없어서 저걸 참았다는 게 나 좀 레전드네 이건 이제 못참지 요것도 못참을텐데 참는거 말 안되는데 오케이 주방빨 야 야 보르노한테 야 야 트레이드노한테 머리안도 맞았다 오케이 위도 어딨냐? 오케이 ok 置기 확인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Start out start out start out Yeah 뭐야 뒤에 있나봐 근데 나는 못가져 이사람 여기 이사람 뭐야? 야 뭐야 뭘 살았는데? 어떻게 살았대? 이거 못 버티면 칸 주면 되요 상대 자리야 주방 없다 이번엔 훅 노려봐 디에스의 볼 제 볼 제가 뒤에 볼 왔어요 반피 군 켜줄게 유도 속면 트레드 리컬 어 야 군 켜놨는데 이씨 자리야 피일 자리야 피일 자리야 피일인데 자리야 노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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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타 마피 젠장타 처음 뺐다 나 진짜 조 8만원 디 그래도 제 아타 나이스 이런 막상 가능인디 초월 쓰고 가능해 우리 초월 쓰고 밟긴 가능해 초월 쓰고 그냥 밟 트레가 밟을거야 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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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힐 변 없잖아 상대 자리하게 피 내가 밟을게 계속 밟아 안 된다 여자라 여자라 상대 위도우 죽었으면 난 만족해 안타깝다 그래비에 초월이 안 자리야 죽여버리고 자리야 잡았다 고에너지 자리야 없음 상대 게이득이 상대 좌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매크리? 솔직히 매크리 인정했냐 상대 그럼 유도 누가 보냐 아 내가 보면 되네 유도네 지금 아 뭐야 아이씨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자방주방 다 빠지 폴 왼쪽 왜 들어야 너 되게 감정적이야 컷 너 되게 감정적이야 감정이 컷 상대 트레 리콜 빠져버리고 아 폴 왜 이렇게 까부지 이거 아 상대 위도우 숨 못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호거라도 숨 쉬어도 돼 인정 인정 어 오케이 내가 숨 못 쉼 오케이 훅 샷은 인정인지 잘하시네 나이스 좋아 좋아 100% 있어 폴 공원 선배 폴 동거 왔을 때 왼쪽에 차려 아닌가 폴 육인다 왼쪽 폴 육인다 자리야 셀프 없는데? 자리야 셀프 없어? 어 자리야 노 셀프야 어? 위도우 정면 위치에 있어요 어우 저 가요 잘하면 엉 가형 어 막탈 안되겠는데 이러면 어 위도우 피 아니 렉킹볼은 반칙이지 트랙에 표 7에 빠져 랠리 7에 뺐어요 상대 좌턴팔 쏴요 좌턴팔 쏴요 두턴을 어떻게 막냐인데 앞에서 빠지게 해야겠다 이거 오른쪽 위도우 부리부리 오른쪽 위도우 들어오던가 지금 타이밍 여기 한번 딱 쏴주고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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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나 트랩킬 에이 볼킬 쟨자타 정면에 반피 왼쪽에 볼 오는데? 이거 봐줄래? 조화만 살짝 줘봐 자리아 필 자리아 셀프 없어 천천히 공 쓰지마 천천히 잡아봤고 지나갑니다 왼쪽이 왼쪽 자타는 아직 없겠는데 나 위도 봤어 위도 봤어 나랑 눈 마주쳤어 훅차서 딱 잡아볼게 위도 정면 오른쪽 아타 오른쪽 아타 꼬리 들어갔다 꼬리 남한칠인중 나 좋아가는? 나 좋아 나 좋아 위도 잡았다 쟨자타 오른쪽 아래 혼자야 갈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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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리팀 야 오늘 나 한게임도 안줬어 민기야 나도 한판도 안줬어 아 진짜로? 나 10연승이다 지금 요거슨 유튜브각 요거슨 유튜브각 유하 요거는 또 유튜브 올라갈만하지 오늘 콘텐츠 뽑았다 이제다 방종 어 우뢔 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